지역난방공사 52주 최저가는 2023년 11월 14일 23,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19일 74만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4월 26일 296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7, 4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달간 개인은 9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0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807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7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29일 가장 많은 8265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47%에서 약 0.33%로 강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2월 20일 약 0.47%,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1월 6일 약 0.3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조원이며, 2015년 2조 대비 약 122.3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3,046억원으로, 2015년 2,099억 대비 약 마이너스 245.1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84%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318억원으로, 2015년 1,158억 대비 약 마이너스 213.8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96%입니다. 지역난 방공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81배이며, 지난 2015년 5.7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6.1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상 비율은 약 0.29배이며, 지난 2015년 0.3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5.24%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85%, ROE는 마이너스 7.61%입니다. 지역난 방공사의 시가 총액은 5,019억 3,85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4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95위, 증기, 냉, 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4조 4,51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1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6위, 증기, 냉, 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46억 5,59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22위, 코스피 종목 기준 811위, 증기, 냉, 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318억 1,48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96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1위, 증기, 냉, 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EM cr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